아, 겹샷은 홀마다 그냥 아, 번갈아? 짝수 홀수가 기억하시면 돼요 야, 따부르라도 이기니까 마음은 편안하다 뭡치 잘 춥자 오~~~ 우리 저 가요계에 서문한 유리 멘탈이죠? 네네 퍽하면 퍽 깨진다는 그 유리 멘탈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얼굴이 웃고 있거든요? 이미 조금 무너졌다는 우리 칠 때는 얘기하지 말죠 노래를 합시다 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흫 응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 이야아가! 수고하니! 아 왔어 왔어! 우와... 으아아아아아 아는 자기야? 으음 아아 저쪽 방이 최단거리야 최단거리 최단거리네 야... 제가 죄송한데 그 끝에 마지막 승부 많이 골라야되지 마지막 승부 여기 맨홀 앞에 네 파이브요 오른쪽은 계속 계속 쳐야 되고요 왼쪽은 계속 올랐는데 형 아니 깜짝 놀라겠다 진짜 원래 대회하면 나와봐요 난 원래 이렇게 쳐 아 진짜 지금 승용이가 저 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저만의 이제 루틴을 제가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왜 어디갔어?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저씨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잘 왔어 좋네 여기가 골프장이 잔디가 파랗게 올라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또 오고 싶어요 여기 지금 가운데 혜저드 가로지르면서 쳤어! 잘 맞으면 형 자식보다 굶이 시시 좋고 돈보다 찬 애가 좋아 진짜 굿샷 됐습니다 이번엔 어린 날에 그렇게 내성적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발표만 시켜도 얼굴 빨개지고 말도 못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예쁜 어린이 선발대 그 큰 무대에 엄마가 한번 서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딱 섰는데 그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큰 무대를 섰는데 조명 때문에 관객끼리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3등을 수상을 하고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야 근데 어떻게 또 이쁘니까 또 전공이 호텔 경영학이라 호텔 경영학과를 간 거는 제가 서울에 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혼자 독립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서울이 근겨있는 대학을 가자 그래서 사실은 소개수였습니다 형 디벗이 아니야 이건 그냥 치면 돼 디벗도 그냥 쳐야 돼 형 쳐 칠해 얘가 룰대로 해 룰대로 룰대로 하래 응 구찌 줬잖아 지금 디벗 그냥 치라 그랬어 야!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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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우리 왔다 야 형 거리나네 하이팅 아까 이번에 뒷버스 거리 많이 나네 야 어디 연습하고 왔는데 아 멋있죠? 우리 팀이야 아 아주 그냥 마음을 불질러 버릴 거야 하하하하하 팔로우 다 해 네 잘했어 잘했어 아 좋은데?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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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괜찮아 아주 잘했어 라이스 자 형 날 오케이 오케이 받아서 끝내자 오케이 받아서 끝내면 돼 형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받는구나 인정이 나간다 나간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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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내가 집으로 치기 마크 오바마 오바마 할 수 있자 아저씨 선생님 아저씨 포터하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선생님 잘한다 됐다 됐다 잘한다 됐다 잘한다 됐다 잘한다 됐다 잘한다 됐다 아으아 아 이게 가다 마르냐 넣어줄까 말까 넣어줘요 그러니까요 앞서 가 넣어주자 아까 내가 이렇게 세수는 아까 세수는 아까 세수는 형 무조건 넣으라고 이게 민기 오빠 이런 거 못 넣으라고 많이 아니 뭐 저 비자가스처럼 누워서 라인에 보더니 이거 못 나오면 얼마나 챙겨온 일이야? 그렇지 안 누나 봐봐 이게 껌이야 껌 오 껌 나이스! 나이스 보아! 안 맞다 진짜 아름답게 진짜 행위해 우리 형 오늘 나이가 있던데 숨어서 안 넘어가자 내꺼냐 내꺼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고기 소고기 바람처럼 살아갔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이거 티카트에서는 왼쪽이 이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앞에 아냐? 좋다 이거 신이 빠져요 우리 기훈이 한번 보여주라 형 우리 오늘 심오 이겨버리자 심오 이겨버리자 자꾸면 우리 빤크도 다겠어 가도 되겠어 이제 형 민교 파이팅 나 형만 믿으면 별거 없을 것 같아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동생이 형을 보고 배울자 잘 친다 진짜 네 이거 이걸로 줄까? 좀 해줘 잘 좀 해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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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줄까 이거 짧은걸로 하면 되잖아 그냥 얘기해봐요 그래서 아니 진짜 그래서? 어 맞네 좋더라고 괜찮아 괜찮아 야 빠지지 않겠냐? 야 이거 빠질 수도 있다 아니 형 왜 이렇게 방송 욕심이 많아? 아니 욕심이 많아 왜 카메라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 방카가 있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? 이거는 칠 수 있긴 한데 잠깐만 이거를 실거리가 128에 오르막해가 129 130인데 캐리가 형 120은 승리해야 되는데 괜찮네 굿샤 야 형 잘 친다 오늘 정말 와 나이스 잘 친해 형 와 진짜 약간 좀 밑에 근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상태가 나이가 안 좋았어 공치기가 밑에가 지금 잔디가 거의 없는 쪽이라서 근데 형 형 오늘 왜 그랬지 저게 기억력이 났잖아 아니 진짜 아니야 야 너하고 칠라고 마음에 들 수 없어 아니야 야 너 이거 많이 너는 진짜 너는 형 나 이거 치다 빠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진짜 야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아니 진진 이나야 마크 해갖고 네 우와 거기서 우측 좀 보면 될 것 같아 네 보다보면 됩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갖다 붙이기만 해 지금 라인이 참고하고 거의 안 타요 거의 안 타요 응 잘했어 응 아 형 알아서 해 봐요 오오 아 진짜 만약에 이거 이나 씨 넣으면은 소고기 먹을 수 소고기? 넣으면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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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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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이 굳히겠네 형 그렇게 보면 보여 뭐가? 기가 막히게 보여? 진짜? 어디 어머 그게 아까 우측 있죠 아 아 힘들어 보이긴 보인다 이유가 있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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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나이스 봐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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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어이 계속 아니야 형 있어 봐 어 어 큰일 났다 아이 이게 진짜 엠 자 이번 파스리는 이벤트홀로 어 명칭은 포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다 쳐서 그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대결을 하는 사실 뭐 민교 형 파이팅! 뭐 버디 할만 하죠? 아유 내가 버디하고 사이클 버디만 하면 아니 홀인원하고 그러면 그랜드슬럼이요 원 투 쓰리 포 아 지금 바람도 있네 응? 그 바람 안 봐도 될 것 같아 바람막이 입을려고 그랬지 연습을 많이 했나봐 원래 배송이 아닌데 원래 왼쪽 오른쪽 좌탕 못 타기 전문인데 굿샷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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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 오늘 진짜 나! 이런 사람이야! 야 형 진짜 저 형 진짜 오늘 왜이냐 형 치세요 깜짝 놀라겠는데 와 이 일수가 없네 형이 이렇게 쳐버리면 아 진짜 형 대단히 공이 돼 보면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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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로 치면 돼 아 기용아 형 아니야 이거 내 거로 치면 돼 아 기용이 보지 안 돼 나는 의미가 없어 혹시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응 응 맨날 내가 아니야 아 아 아 아이고 왜 방향이 벙크다 벙크 벙크 야 할 수 있다 전 할 수 있어 형인아 자리자 응 좋아 이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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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나이스 원 가사 아 아 나이스 원 제가 맞춤다 제가 맞춤다 아 나의 차이다 아 나의 차이다 오 나이스 나이스 원 나이스 원 알았다 아니 근데 여기 라이를 안 먹네 형 저를 찍은 것도 이제 제가 떨려야지 야 좀 약한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오케이야냐 오케이 오케이 형 방송국에 자리 있으면 민규 형 좀 좀 어떻게 갖다 좀 써보시죠 말을 잘해 아 진짜 민규 형은 방송국 때 나이스 뜨겁다 이거 나이스 뜨겁다 이거 당신의 사랑은 나야 오늘도 자꾸자꾸 생각나 오늘도 자꾸자꾸 생각나 나이스 바라 나이스 바라 wah